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존댕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 메이플스토리 헤어쿠폰에서 나오는 머리 아기 자 일단 템포 나와주시고 어? 연언님 어서오시고 안녕하세요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빨리 후딱 가자 자 일단 눌러주세요 도전? 1번? 뭐지? 제일 예쁜 거 아 뭐 할 게 없잖아요 아 근데 아직 한 발 남았어요 아 왜요? 2분 타이머 내가 누를래 내가 누를래 에이 설마 사람들 하겠어? 어? 5만원 들어왔어 5만원 정리해 템포는 진짜 뒤질래 진짜? 아니 참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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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오케이 자 한번 눌러보세요 도전 도전 2세 마라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이리 와 이리 와 그냥 딱 돼 저 진짜 근데 뻥 안치고 살면서 앞머리 저렇게 짧게 잘라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앞머리 길어요 여기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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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댓머리는 가르마부터 결정이 나요 어떤 가르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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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이렇게 나네요 Legends 어? 정말 죄송해요 왜요? 퉸머리가 그니까 원형방이 없어 아!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똑같이 해달라매 아니 어떡해 저기 보유맹으로 어떡해 그럼 나로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적은 남겨드릴게요 아니 시X야 나 왜 없앴어 왜 없앴어 아니야 아니야 없앴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커버 있잖아 없앴잖아 아직 아니야 원래 여기까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안돼 좀 가위바위보? 아하하하하하하 아니 진짜 아니 근데요 뒷머리는 창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뒷머리 상대로 주세요 예? 예? 아니 뒷머리 왜 사다리를 해 적당해 니의 도박 중독이야 그거 상고는 절대 아니야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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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작작 궁작작 하나 둘 셋 야 담배 하하하하하하하 와 진짜 머리 어떻게 저를 조카치잖아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손님 중에도 뒷머리 다 부불러 가시는 분들 있어요? 5년 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간다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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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나 진짜? 응?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톱의 머리가 되는 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똑같아요 하하하하 흰 하하하하 캐릭터 하하 있음 두부러 가면 여기 찰나찬asp 하하하하 하하하하 점점 비슷해져 느낌 먼저 슬슬 이제 불을 묻히니까 당신 이제 X 된 거야 이제 진짜 그럼 저 양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네 이렇게 자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잠깐 잠깐 지금 이거란 말이야 지금 이거란 말이야 5분 후 혹시 샴푸 하셨나요? 손 넣으니까 느낌 어떤 거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머리가 없어요 저게 짝짝짝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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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 대륙을 시작할 모험가요 짝짝 짝짓 짝짝 짝 steadily 짝짧 ㅎㅎㅎㅎㅎㅎ 아아 Sales 음악 hei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